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밝혔는데 그 방안이 무엇이냐 백종원 같은 상권 기획자 천명 육성하겠다 배달 수수료 인하하겠다 노쇼 방지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자영업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안진건 소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곽수산 MC님께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처음 왔습니다 오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불러주셨네요 소장님 우리는 거짓을 추구하는 방송 제시라거든요 저는 제 표정에서 어디 거짓입니까 오고 싶어 미치겠다는 곽수산 MC를 만나기 위해서 곽수산 식당에서 지역경제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여의도 곽수산에 입장하셨어요? 그럼요 백종원씨 천명 튜배도 상권은 안 살아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 천만 명, 이천만 명이 주머니에 돈 쓸 돈이 있을 때 그게 맞아 야 오늘 회식 가자 이차만 아니라 이차 가자 그렇죠 야 오늘 좀 달리자 그렇죠 오늘 모이자 이래야 상권이 살아나죠 백종원 선생님이 좋은 일 많이 하시지만 그분 천명된다 해서 없는 돈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곽수산 MC도 갑자기 저쪽 백종원씨가 살린 상권이래 할 수 있나요? 돈 없으면? 못 가죠 그냥 그림에 떡대죠 내가 죽었는데 내 돈이 없는데 아니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충남 공주에서 민생토론회 열고 배달 수수료, 소상공인 관련해서 예산 증액 이런 이야기들 했거든요 여기 그래도 좀 칭찬할 만한 거나 혹은 의미 있다고 보시는 게 있으세요? 솔직하게 글쎄요 하나도 없어요 다 이미 이야기 나온 거고 0점짜리들인데 0점짜리들 다만 이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좀 줄여준다거나 정산주기, 우리 이메프 사태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요즘 신용카드 우리가 결제하면 이틀이나 3일 후면 신용카드사에 돈을 먼저 입금해 줍니다 우리는 한다고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쿠팡은 느껴주고 또 이메프는 더 느껴져서 문제가 됐는데 그 정도는 의미가 있고 이미 발표된 대책이죠 특히 배달의 민족 한번 보자고 배달 수수료 배달 수수료 영세가게 중심으로 30% 축소한데 모든 전통시장 0%래요 보시면 여러분 전통시장 가보면 배달하는 데도 있지만 배달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전통시장 가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는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자면 영세한 가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는 거고 지금 배달의 민족인의 요기요가 9.8%예요 한 10% 돼요 엄청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2만 원 팔면 2천 원 수수료 빠져나가고 나머지 배달 대행료까지 주고 신용카드 가면 수수료하면 7.8천에 빠져나가니까 많이 빠져나가고 좋겠다 특히 배달 앱 수수료는 중간에 잠깐 연결해주는 것뿐인데 그렇죠 2만 원인데 10% 2천 원 떼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광고비도 별도로 우리가 신청해서 광고비까지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비싸다 더 늘어나잖아요 거기서 영세가게 영세가게 30% 줄어난다는 건 10% 수수료를 7% 정도로 줄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네 2만 원에서 천 원 떼가는 것을 2천 원 떼간 것을 1,400 원 떼간다는 건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동네 가보시면 영세가게는 진짜 동네 사람들 발품으로 단골손님으로 입소문으로 오고 배달이 거의 없어요 배달이 많이 로진 곳은 실제로 중대형 매장이 많이 로집니다 여기는 언급이 없잖아요 거기는 뭐 1, 2% 깎아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나왔어요 자율상승협의체에서 근데 그렇게 해도 배달비를 오히려 배달비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손해가 더 많다는 게 지금 소상공인들의 주장입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배달앱 수수료를 많이 이용하는 가게에 2% 깎아주겠다고 그러면 지금 9.8%인데 7.8% 받는 거예요 2% 깎아줘서 조금 완화가 된 느낌 있잖아요 하지만 배달 대응할 때 내는 배달료를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잖아요 500원, 1000원을 더 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오히려 해보니까 건당으로 계산하니까 손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태에서 대통령은 오히려 도대해서 배달이 별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영세 가게를 9.8%를 6.8%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역시 배달이 많지 않은 정통시장은 장기적으로 0%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달앱으로 고통받는 배달앱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중대형 매장 배달 전문 매장은 빠지는 겁니다 전혀 의미 없는 대책을 전혀 의미 없다 이제 참모들한테 이거 얼마 전에 상생협의체에서 요정도 합의됐으니 말씀하십시오 했겠죠 근데 당장 소상공인 단체들이 내일부터 무슨 기자회견하고 농성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요정 대통령 대책 하나도 실효성 높다 오히려 배달 민족 앞에서 수요일 날 11시에 농성도리밤입니다 저기 송파구 쪽에 배달 민족 본사 있거든요 저도 몇 번 항의 방문 봤는데 저도 수요일 날 11시에 갑니다 내일 모레? 네 모레 거기에 오마이티비 우리 만약에 생중계진이 오면 그 진실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말이 얼마나 허무 맹랑한 말이고 지금 지지율이 지난주 갤럽 기준의 19% 그 전에 17%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특히 소상공인들이 지금 분노가 크거든요 제가 여러분 진짜 어저께 제가 구리에서 강의를 했는데 저 때문에 좀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소상공인분들이 네 근데 소상공인분들이 끝나고 방송에서 제가 오마이티비나 매블쇼나 뉴스공장에서 제가 이야기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 맞다 그거 맞다고 하는데 그분이 계속 조금 인상을 했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코로나 때도 매출이 자기 매장이 굉장히 큰 면에서 올 매출 1억은 나왔대요 무조건 그리고 적자를 본 적이 없대요 코로나 때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는 안진 것이 말은 맞다 지금은 세 달 네 달 연속 적자를 보고 있다 매출이 1억이 안 된다 근데 그 이야기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요 제가 87년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IMF 때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현재 방송에 나오는 경제평론가 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IMF 때까지는 아니어도 코로나 때보다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기가 그 말 듣고 열받아서 저한테 강의 듣고 안 가시고 약간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안진근 소장은 현장을 조금 더 잘 알지 않느냐 지금 코로나 때도 어렵다고 말할 때가 아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자기가 처음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 몇 달째 그만큼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연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돈을 쓸래 돈을 쓸 수 없는 게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고요 집집마다 2천만 가구 정도가 집집마다 1억 정도가 빚이 있어요 평균으로 근데 평균이 1억이니까 더 있는 집도 있겠죠 그러면 그 집마다 이자가 최소 한 달에 몇 시만에서 몇 백만 원 나와요 그리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랐잖아요 최근에 은성연구권 늘어서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2% 감소했습니다 곽수선 MC님은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열심히 벌었는데 오히려 손해야 우리 서민 중산층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백종원 같은 지역상권 기획자 1,000명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성심당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심당 유명하지 않냐 거기 빵사로 많이 오시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딱 지역경제 살아나는 거 아니냐 뻔한 얘기죠 아니 성심당이 백종원 씨가 있어서 성공했나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장인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정말 입소문 나오고 그러면서 발품 팔고 저도 소로랑인에 대전에 성심당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 나눠서야겠고요 백종원 선생님이 예산시장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산골이 많이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관광지도 되고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폭등됐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다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제발 예를 들면 우리 셀럽들이라든지 동네 경제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서울시 강동구에 강풀 만화가 사는데 거기에 길동 복조리시장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풀 같은 유명한 분들이 가서 복조리시장을 돕시다 저도 매번 여기서 장을 봅니다 그러면 솔직히 도움이 돼요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천명을 양성한다? 상권기획자? 예를 들면 박수단 선생님은 저를 상권기획자로 예약한다고 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행사할까요? 백종원님이나 강풀님 같은 영향력이나 인지력이 없으면 이미테이션, 모방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산할 가게도 높지 않고 오히려 천명을 키우면서 예산 낭비만 있을 겁니다 성심담 사례 같은 경우도 이건 백종원씨와 상관없잖아요 소상공인이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신제품을 만드는데 그걸 정부나 지자체가 입소문도 내주고 필요하면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죠 거기에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간다고 해서 성심담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성심담 사례는 그리고 성심담이 한번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하철 철도공사 과도한 임대료로 오히려 지금 상가임대차법이 10년이면 쫓겨나게 되어있고 10년이 나면 임대료를 폭등시켜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백년가계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외적으로 지역의 사랑을 많이 받거나 문화유산적 가치까지 있는 외국에 가보면 100년가계 200년가계 있잖아 대한민국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 안 돼서 쫓겨나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대료를 폭등해서 어쩔수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법과 제도로 장기간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폭등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신제품 동네에서 입소문 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홍보를 좀 도와준다든지 또는 배달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밀키트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이런 게 성심담을 살리는 거지 백종원 선생님이 천명이 투입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그리고 백종원 씨가 상권 기획자로서의 능력은 당연히 있지만 백종원 씨 말고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권 기획자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청 많죠 백종원 선생님은 요리 전문가지 상권 기획자는 아니죠 요리를 하다가 유명해져서 프랜차지를 몇 개 만들었고 성공을 했는데 사업가가 됐고 거기도 또 프랜차지 점주도라 분쟁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백종원 선생님 편을 들어줄 상황이 아닌 면도 있어요 그래서 논쟁이 매부쇼에서도 곽수님에서도 봤잖아 논쟁 붓고 그랬잖아요 백종원을 비판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 같은 역할은 그래도 인지도 높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이건 매우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시장이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자는 문제이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1,000명의 상권 기획자를 만난다 해서 전통시장하는 건 아니다 1, 먼저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소득이 늘어나야 된다 주머니를 채워줘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빚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자 다 내면 낼 돈이 없는데 우리나라 가구 지금 400만 가구 가까이 가요 올 소득에서 70%가 원리금을 내야 돼요 200만 가구는 100% 그러니까 원리금을 내잖아요 0원이야 소비할 수 없어요 그러네 400만 가구 200만 가구 합쳐 400만 가구는 전체 소득을 70%를 다 올리금으로 쓰고 30%만 남는데 그건 뭐냐면 최저생계비 그분들이 소비하겠어요 외식하겠어요 심지어 전통시장 가는 것도 못하죠 맞아요 그리고 전통시장도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시장도 상인분들도 싸게 팔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원자재 자체가 특히 우리가 전통시장 식자재를 많이 파는데 선생님 여러분 사과 만원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배추 한 통 2만 원 시금치 한 단 1만 2천 원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화폐 같은 것을 이럴 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민세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된다 사연가주면 100만 원 지급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소비하지 말아야 해도 동네가 쓰죠 전통시장도 갈 거고 외식업체도 갈 거고 그래야 살아나죠 그다음에 지역화폐 같은 거 지금 이번 예산에 정부가 증액을 동의 안 해줘서 지금 영혼으로 되어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영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화폐를 얼마나 줬냐 우리가 10만 원어치를 사면 11만 5천 원을 넣어줘요 예를 들면 만 원째로 할증이 돼요 얼마나 소비자한테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대기업 마트에서는 못 써요 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동네 상점관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진짜 윈윈이네요 완전 윈윈이에요 지역화폐는 심지어 전남 강진구는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출생률도 두 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애들 용품을 사겠죠 애들 먹을 걸 먹이겠죠 온 가족에 가서 그러니까 동네 상권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이들 아까 말한 출생률은 두 배 가까이 뛰었어요 이런 정책을 펼쳐야지 소비가 살아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화폐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안 해주니까 증액은 우리 헌법에 옛날에 사실 예산이 부족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헌법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증액은 무조건 정부 동의를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부가 사인 안 해주잖아요 통과 안 돼요 여러분 내년에 고교부상교육 폐기되게 생겼잖아요 지역화폐도 영원이에요 그러면 동네 경제 살리고 소비자들에게 할증해줬더라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12월 10일까지 협의를 해와라 이런 상황인데 이 협의 과정에서 지역화폐랑 검찰이랑 싹 다 지금 특활비 깎였잖아요 그렇죠 여건 어느 정도 그래도 협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원식 국회의원장님 쪽도 제가 치질해보고 민주당 의원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민주당의 오원식 의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그리고 특히 고교부상교육을 내년에도 실시할 수 있는 지금 고교부상교육 내년에 없어지면요 당장 고1, 고2, 고3 가정들은 1년에 200만 원 가까운 등록금을 내게 됩니다 한 달 초 월급이 날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미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님 때 고교부상교육이 도입됐는데 그때 마지막에 냈던 등록금이 160만 원쯤이거든요 지금 물가가 다 뛰어있잖아요 한 20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급식비도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로 한 달 초 월급이 날아가는데 서민 중산주 가정은 난리겠죠 부자들이 큰 타격이 없다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굉장히 필요한데 정부가 본인들이 막 국민의힘이 현수막 걸어놨죠 고교부상교육은 자기들이 지킨다 뭘 지켜요? 영원으로 지금 제출됐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정부가 증액을 안 해주냐 지들이 야당 탄압하고 권력 남용하고 민주시민들 탄압하고 감시하고 사찰하는데 특수활동비, 특수수사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특정경비비 이런 거, 특경비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야당이 다 삭감해버렸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다 보복으로 증액도 안 해줘버리는 거예요 진짜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건 정권과 여당인 거죠 그런데 이제 10월 10일까지 연기됐으니까 아마 분명히 이럴 겁니다 정부의 당에서 정치검찰 특수활동비 좀만 살려주세요 경찰 좀만 살려주세요 용서하는 대통령이 예비비를 살려달라는 거죠 예비비가 그거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회의 순방 엄청 펑펑 나뉘던 때 쓰던 돈들이거든요 그렇게 몇백억씩 전용되는 돈인데 그거 살려달라고 난리를 피울 겁니다 아마 전망 큰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다 영혼으로 하고 싶지만 지역화폐라든지 또 고교부상급식 고교부상급식 이건 너무나 민생관련 예산이고 내수경제를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 댓글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훈민정은님이 지역화폐로 지역학원비도 낼 수 있어서 지금 그게 확대됐어요 예전에는 조금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기업마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역화폐로 그리고 그냥 지역화폐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사면 11만원 또는 11만 5천원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공공배달앱으로 갈아탄다 만약에 배달 민족이 아니라 땡교나 이메포 같은 공공배달을 했거든요 광주광역시가 엄청 계시면 거기로 갈아타잖아요 그럼 음식값도 또 할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중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면 이거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당이 눈물을 머금고 정부 여당 쪽이 꼭 말하는 일부 특수활동비가 일부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타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특수활동비 다 깎아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윤석열 한동훈이 막 검찰할 때 110억을 탕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소고기 사먹고 맞아요 특히 연말하고 크리스마스 때 명절 때 이럴 때 막 몇억씩 써요 아 그거 오늘 지금 한 50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수활동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당연히 용돈 준 거 아닙니까 자기 조직원들 쉽게 말해서 김건희 씨 말이야 하면 우리가 오야봉이라고 그랬는데 오야봉이 꼬붕들한테 용돈 나눠 준 거죠 맞아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야 이걸로 조직관리해 야 이걸로 문재인 쳐 이걸로 조국 쳐 니들 문재인 아 이재명 주인으로 고생 많았어 오케이 봉태에 200씩 넣어놨어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전부 다 불법입니다 우리 국민들 돈으로 이런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 깎아버려야 되는데 우산교육과 고기무산교육과 지역화폐 등이 너무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부 타협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진짜 여당에서는 말로만 민생 민생 대통령실도 민생 민생 얘기하는데 그걸 제일 크게 반대하고 있고 방해하는 게 대통령실이랑 여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 일단 보세요 슈퍼리치 감세 엄청 해줘가지고 작년 56조 올해도 30조 무려 90조 가까이 가서 세수가 펑크 납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교무산교육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지역화폐도 안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중산층 과정에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거 정말 특효약이거든요 1인당 55만 원만 주고 그거 10조 정도면 됩니다 얼마든지 부자 감세로 몇십조 감세 줬는데 그거 안 했으면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거 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죠? 아들에 10억에서 100억을 달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국민을 조롱했잖아요 성대모사 하신 건가요? 저기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10억에서 100억을 주려고 하는 마음씨 아주 크신 분입니다 안동훈입니다 안동훈 제가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었죠 기자님들 좀 더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실을 한 게 확인하셨나요? 그만하시고요 아니 우리 곽수단 선지만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많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가 기지개를 켠다 막 이런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경제 쪽은 제가 좀 약해서 그래도 정치는 못해도 경제는 조금 괜찮은가 보거나 했는데 보니까 지금 IMF에서도 그렇고 한국은행 다 지금 우리 성장률 다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이거 우리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상반기에 추경호나 한덕수나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우리나라 경제 살아나고 있다 상저하고다 상반기에는 좀 조정하면 하반기에 살아나 했는데 그래서 뭐 3% 가까운 성장률 기록한다고 했는데요 계속 하향 조정돼서 드디어는 이제 마지막 전망치 2.4%였거든요 이제는 2.2%밖에 안 된다 올해 0.2%라 최근에 낮췄습니다 IMF나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가요 그리고 내년은 당연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이 많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년은 1.9%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떨어져 근데 이 기관들이 다 일관되게 이해하는 게 있어요 한국이 수출로 먹고나는 나라에서 수출은 그래도 기복은 있지만 수출은 기본으로 하는데 기복은 있지만요 하지만 내수가 너무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다 내수 상황이 국민들의 빚이 너무 많고 빚이 많으면 당연히 이자 갚는 데 정신이 없고 최저임금이라든지 월급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물가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오히려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2% 월급이 오히려 날라간 거예요 올해 6월달에 명목임금은 우리나라 국민 평균 임금이 400만 원에 나왔거든요 실질임금은 350만 원 50만 원이 날라가 버린 거예요 물가 때문에 이런 상태니까 당연히 돈은 안 써요 그렇죠 실제 돈이 없어요 그리고 하위 소득자들은 적자가구와 수득하고요 이게 통계로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신용카드론을 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카드론 가잖아요 저도 청년 때 막 해봤는데 카드론이 42조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금 카드빛만 42조 우리 국민들이 사상 최대치예요 사상 최대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연체가 많이 발생했죠 그러면 카드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막 있어요 아끼고 아껴놨던 적금하고 보험을 깹니다 깨요 그래서 적금 보험 해질 일도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이 이게 통계가 다 맞물려 있다니까요 보험까지 깨는 거면 진짜 끝으로 간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 또 미정산 사태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하청한테 못 받았어 그럼 제 하청이 제 제 하청한테 돈 안 줘요 그래서 미정산하고 채불임금이 사상 최대인데 채불임금은 상반기에 막 1조 500억 올해는 연말이면 12월이면 2조가 넘어갔는데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얘기입니다 채불임금이 2조가 넘어갔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졌다? 기지개 작년에 폐업한 업체가 100만 개 역시 사상 최대예요 올해는 더 된다고 지금 전망되고 있어 폐업한 업체만 그런데 경제가 좋아져 당장 우리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결과를 해서 윤석열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싶다 너 우리 가게 와서 한번 봐봐라 한 달에 매출 1억 나오던 내가 내가 지금 4달째 적자다 알매뻔 힘들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거짓말이 있죠 경제가 좋아졌어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미쳐버린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채불임금 사상 최대 신용카드론 사상 최대 폐업률 사상 최대 쟤네 어떻게 해? 이렇게 주목을 하겠죠 아니 문재인 정부 때까지 세계 7, 8회권의 경제대국이 완전히 미끄러지고 있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자고 연구를 하겠죠 한국처럼 되지 말자고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일단은 버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집회 같은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 목소리도 내야 되고 또 댓글이라도 달면서 지금의 이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안 펼쳐놓으면 백종원이 만 명, 십만 명이 돼도 다 망한다 이런 댓글 달아주셔야 됩니다 아 진짜 슬픕니다 슬퍼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아니 우리는 그래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심각하다는 상황을 인지는 하지만 현장에 있는 정말 소상공인 분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오죽하면 저한테 어필하셨다니까요 아니 뭐 방송에서 뭐 이 빠른 소리 하시긴 하던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현장 다녀보셨어요? 알맵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약간의 애정도 있으면서 그렇죠 안익훈 소장님 진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약간의 항변 좀 더 정확하게 현실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어제 반성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소장님은 또 소상공인 지역경제 살리러 또 가셔야 되죠 지금 두 군데 들려야 됩니다 여의도하고 영등포 경제 둘 다 떼야 돼요 영등포도 기다리고 계세요 영등포 경제는 그럼 한 11시? 서울의 소리 19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살리고 몸은 망가져가지만 그래도 이분은 경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곽수산의 정치라이브 여러분 정말 동시접속 메브리쇼 10만을 우리 곽수산의 정치라이브가 넘어설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안지근 소장님이랑 여기서 인사 나누면서 저도 물러가고 내일 저녁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고맙습니다 조만간에 저랑도 지역경제 살리러 가시죠? 그럼 곽수산 식당 가셔야죠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